감사합니다 어우 사실 보통 이렇게 더운 날씨는 보통은 두세고 좋은 날씨는 슬슬 일어나거든요. 그렇죠? 어디 가세요? 앉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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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앉으세요 알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더우신데 어떻게 한 곡 더 할까요? 네! 괜찮으세요? 네! 알겠습니다. 어 이렇게 더운 날 잠자놓고 가면 더 더울 수 있으니까 신나는 곡으로 마지막 곡 끼워드리고 갈게요 네! 괜찮아요! 마치! 마치요? 네! 아 마치 마치 오오 자 그러면 마치 같은 경우는 7명이서 같이 불러낸 곡입니다. 그래서 제 파트만 불러드릴게요. 괜찮으세요? 네! 물 한창 묶음을 닫아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 예뻐요! 예예예예예 잘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! 고맙습니다! 잘해주세요! 잘해주세요? 이거 마지막 곡 곡 곡 곡екс 가수 여기도 가수야 여기도 가수야 아 여기도 아 그렇겠다 하트 여기도 가수야 여기도 아 그렇습니다 자 바테리언니 바테리언니 아 아까 이쯤에서 빠뜨려 드렸어요? 아 그거요? 네 자 어니스 맞지? 마이클 이거 보자 주세요 오늘 날 예쁜 거 맞지 끝을 내쳐 주는 거 맞지 이거 해주세요 자 박수 주시고요 넌 넌 넌 우릴 봐봐 소리쳐 미쳐봐봐 모두 다 우릴 봐봐 소리쳐 미쳐봐봐 예 예 오 베이비 예 예 어니스 예 어니스 모두 우릴 봐봐 우릴 모두 쓰고 먹이 허용하 진짜 가야 날 잘하지 서로 다른 곳에서 화나를 품적지 우린 너무 예쁘지 말지 말지 그래서 그런지 남다른 흘러지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일단 들어와 해치는 게 낙지 우린 너무 예쁘게 믿어 미쳐봐봐 미쳐봐봐 지금 그려질 거 우리 둘이 사랑 난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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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오늘처럼 발라둘 그래 다시 두조하지 않아 왜 굳굳굳 이 차마음에 이제서 날 만난 것 같아 날 만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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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